안녕하세요. 1월 20일 목요일 아침에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이사야 4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의 우상들이 쓰러졌다. 벨과 너보가 한때는 경배를 받았으나 이제는 낙이 등에 실려 피곤한 짐승의 짐이 되고 말았구나. 그 우상들은 구부러지고 엎드러졌으니 그들은 자신을 구하지 못하고 사로잡혀 끌려가고 말았다. 여왁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의 후손들아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를 창조하였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를 보살펴왔다. 나는 너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보살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너희를 돌보고 보살필 것이며 너희를 도와주고 구해주겠다. 도대체 나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어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며 금세공업자를 고용하여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 절하고 섬긴다.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일정한 곳에 두면 그것은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며 사람이 기도하여도 응답해주지 못하고 그를 환란해서 구해주지 못한다. 너희 죄인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라. 너희는 오래전에 있었던 옛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와 같은 자도 없다. 나는 처음부터 일의 결과를 말하였으며 오래전에 벌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고 내 계획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멀리 동방에서 내 뜻을 이룰 독수리 같은 자를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고 계획한 것이니 분명히 이루고 말 것이다. 의에서 멀리 떠난 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의로운 구원이 가까웠으니 머지않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시원의 구원을 베풀어 이스라엘에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 46장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에 바벨론의 우상이 쓰러졌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벨과 너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벨이라는 것은 주인, 소유자 이런 뜻을 가진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말뚝을 별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보라는 말도 이 신의 이름인데요. 이 말뚝.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말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들어봤던 너브갓네살왕 이름 안에도 이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그걸 보면 이 바벨론 왕가의 수호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고 아실 겁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새 친구의 이름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도 나오지만 히브리식 이름은 한 번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은 히브리식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창시개명 후에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어졌던 그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의 뜻이냐면 바로 벨이라는 이 바벨론 최고의 신 벨이 보호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새 친구 중에 우리가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아벤누고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히브리식의 이름은 아사리아라는 친구인데요. 이 아벤누고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 친구는 이 아벤누고라는 뜻은 바로 이 벨의 아들이었던 너보신, 너보신의 종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민족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던 신인 거죠. 이 벨과 너보라는 이 신인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신이, 우상신이 별 힘을 못 받고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표현을 보니까 한때는 경배를 받았으나 이제는 낙이 등에 실려 피곤한 짐승의 짐이 되는 그런 꼴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세락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과 너보라는 이 우상을 만든 것을 보면 정말 화려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을 보면 이 민족들이 금을 걷어서, 은을 걷어서 세공업자에게 거창하게 만든 그런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그리고 어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다가 일정한 장소에 그냥 그대에 두면 그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못하고 그리고 환란해서 구해 주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물건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바벨론 민족에게는 엄청난 그 민족을 살릴 것 같고 구원해 줄 것 같고 어떤 일에서도 바벨론 민족을 구해 줄 그런 신으로 믿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물건은, 이 형상은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물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거죠. 무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 줄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신이라고 능력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이 아닐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따르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삶을, 내 영혼을 구해주고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해 줄 것이고 내 영혼을 편안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신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상은 내 삶의, 내 영혼의 해결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피곤한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처럼 창조주이시고 능력자이신 그런 신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섬기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들이 보는 눈이 있기에 형상은 만들지 못하고 또 그 형상을 의지하거나 그 형상을 따르는 그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형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지나친 교육렬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비정상적인 그런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지나친 스펙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고 내 마음 속은 이것이 있어야 내 삶이 그리고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이후에 자녀들의 삶이 편안하고 그리고 윤특해질 것이다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 모든 걸 해결해 주고 나의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막상 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내가 지향했던 그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정말 내가 뭔가를 더 가지고 내가 뭔가를 더 이루어내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남겼을 때 그것이 내 삶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더 피폐해지고 내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내 삶의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낭망스럽고 헝망스럽고 그리고 지쳐버리고 그리고 내 삶의 그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원망하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응답하지도 않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느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진정한 하나님은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원천적인 그런 무실론자의 모습까지도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보살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너희를 돌보고 보살필 것이며 너희를 도와주고 구해주겠다.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줘야 될 그 신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존재 자체를 과연 믿어야 될까라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뿐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해서 다른 것에 더 집중하면서 그것에 더 의지를 내 마음을 막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능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뭔가 액션을 취하고 그 마음을 뺏기는 것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함께 하면서 도와줄 것이다 구해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상황이 놓이는 것이 어쩌면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플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모 같은 심정으로 자녀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해주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심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나를 안락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내가 부딪혀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착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우상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짐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해 주실 것이고 또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